안녕하세요 성주예요. 신발 코디 어려워하는 분들이 은근 많은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런 바지에는 이런 신발이라는 가이드가 있었는데 요즘은 신고 싶은 대로 쿨하게 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과 현실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신발 코디 가이드와 함께 180도 달라진 요즘 신발 코디도 알아볼게요. 먼저 슬림핏 바지. 슬림핏은 허리부터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목까지 몸에 자연스럽게 붙는 바지예요. 이런 슬림한 바지는 발목 길이가 예쁩니다. 여름에는 더 짧아도 좋고요. 근데 요즘 패피들은 슬림핏을 이렇게 길게 입기도 해요. 뭐 어때요? 패션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좀 길고 촌스럽다, 답답하다 싶으면 한두 단 접어서 복숭아뼈 보이게 짧게 입어주세요. 짧게 입으면 안전빵이긴 합니다. 슬림핏 바지에 어울리는 신발은 슬림한 신발이에요. 이렇게 코가 뾰족한 슬림백 키트니를 신으면 여성스러우면서 시크하고요. 블러킬의 뮬은 캐주얼하면서 여성스러워요. 발레디나 블레쉬나 메리제이는 소녀스러운 감성이고요. 슬림핏 바지는 여성스러운 우드여서 이런 슬림하고 여성스러운 신발들이 잘 어울려요. 슬림핏 바지에는 로퍼도 좋은데요. 굽이 두툼한 청키 로퍼 아니고요. 클래식 로퍼입니다. 로퍼는 남성스러운 신발이라 여성스러운 슬림핏 바지와는 조화로운 미스매치 스타일링이 됩니다. 운동화는 삼바처럼 슬림한 디자인이 잘 어울려요. 지금부터 한여름까지 빠질 수 없는 신발 쪼리, 플랫플랍도 잘 어울리는데요. 쪼리는 캐주얼하지만 스트랩이 가느다란 블랙 쪼리는 상대적으로 시크한 맛이 있습니다. 슬림핏 바지에는 슬림한 쪼리가 잘 어울리지만 아웃솔이 두툼한 쪼리를 신기도 한다는 거 자신 있는 분은 도전해 보세요. 슬림 스트레이트 핏은 슬림핏과 와이드 사이의 핏인데요. 요정도의 핏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미 와이드 핏을 기준으로 약간 좁으면 슬림 스트레이트, 약간 넓으면 와이드 핏으로 유연하게 봐주면 됩니다. 발등이 덮이게 길게 입어도 되고 발목길이로 짧게 입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발 밑으로 밑단이 접혀 들어갈 정도로 길게 입지는 마시고요. 슬림 스트레이트 핏에는 어떤 신발이 어울릴까요? 이론적으로는 슬림과 투박한 신발의 중간쯤, 예를 들면 조던이나 미우미우 뉴발 530 정도가 어울릴 것 같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가느다란 스트랩 샌들이나 삼바, 오니츠카 타이거 같은 날씬한 운동화를 훨씬 많이 신고 있어요. 실제로 예쁘고요. 예전에는 슬림 핏 청바지에 신던 발레리나 플랫을 슬림 스트레이트 핏에 신고, 뒤에 보시겠지만 와이드 팬츠에도 신어요. 이런 경향은 이번 시즌 코디 트렌드인 미스매치와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이가 짧고 밑단이 살짝 좁은 슬림 스트레이트 핏이라면 당연 슬림한 신발이 잘 어울리겠죠. 밑단이 좁아졌으니까요. 발등을 살짝 덮는 길이의 청키한 로퍼를 신었어요. 어때요? 이론적으로는 이 정도 볼륨이 딱 맞아요. 나쁘진 않지만 슬림한 로퍼보다는 덜 예뻐 보입니다. 트렌드가 무서워요. 슬림 스트레이트 핏인데 바지 길이가 상당히 짧아요. 와이드 팬츠에나 어울릴 법한 볼륨 있는 슬리퍼 어떤가요? 아예 투박하게 가버리니까 쿨해 보이기도 하고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안전하게 가려면 슬림한 신발이긴 합니다. 그럼 이 코디는 어떤가요? 부츠컷이에요. 무릎까지는 슬림하고 밑단이 넓으니까 약간 도톰한 신발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바지통이 넓고 길어서 신발을 좀 가려주면 괜찮은데 신발이 다 드러나는 통급 운동화는 좀 과하다 싶어요. 그러나 이 또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슬림한 부츠컷에는 슬림한 신발이 잘 어울리고 안전해요. 보통 부츠컷에는 하이힐이나 통급힐을 신었죠. 그런데 요즘은 발레리나 플랫을 신어요. 180도 달라진 포인트입니다. 밑단이 살짝 좁은 테이퍼드 핏에 한 사람은 발레리나 플랫, 한 사람은 조던을 신었어요. 조던은 에어포스보다는 슬림한데요. 에어포스를 신었다면 좀 투박했을 거예요. 결론은 둘 다 괜찮은데 여러분의 선택은? 이제 와이드 팬츠 가볼게요. 와이드 팬츠는 힙선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실루엣과 밑단이 좁아지는 테이퍼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힙선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와이드 팬츠에는 굽이 있거나 볼륨이 있는 투박한 신발이 좋고 테이퍼드에는 신발과 맞닿은 밑단이 좁으니까 슬림한 신발이 좋아요. 테이퍼드 빛 와이드 팬츠에 투박한 신발을 신으면 밑단 연출이 예쁘게 안됩니다. 이게 기본 가이드에요. 근데 요즘은 테이퍼드가 아닌 와이드 팬츠에도 슬림하고 플랫한 신발을 신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그게 실제로 예쁘고 쿨해 보입니다. 두 코디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투박한 운동화와 슬림한 운동화 어느 쪽이 더 예뻐요? 투박한 운동화 쪽은 룩이 좀 투박해 보여요. 저는 슬림한 운동화에 한 표입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힙선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와이드 팬츠, 밑단이 좁아지는 테이퍼드 팬츠 둘 다 슬림한 신발이 더 요즘스럽다 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발 중 하나가 코가 뾰족한 키트닐 슬링백인데요. 와이드 팬츠와도 궁합이 좋아요. 납작하고 슬림한 플랫 슬링백도 쿨합니다. 그런데 키트닐 슬링백의 디자인이 좀 달라졌어요. 앞코가 길어졌는데요. 왜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와이드 팬츠랑 신기 위해서에요. 이론적으로 키트닐 슬링백은 슬림핏에 신어야 밸런스가 맞거든요. 앞코가 짧으면 와이드 팬츠랑 신었을 때 신발이 바지단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예쁘지 않아요. 앞코가 빼꼼 보여야 밸런스가 좋으니까 와이드 팬츠에 키트닐 신을 예정이라면 앞코가 긴 디자인을 선택해 보세요. 근데 와이드 팬츠에 슬링백을 신어 보면 단점이 있어요. 신발 뒤축이 없어서 바지 밑단이 먹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신고 있어요. 슬링백 플랫 외에도 다양한 플랫이 있는데요. 코가 뾰족한 것부터 동그란 발레리나 플랫 메리 제인도 와이드 팬츠와 코디하면 힙해집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플랫들은 슬림핏 바지와 신던 신발이었는데 완전 달라졌죠. 코가 뾰족한 블루퍼나 납작한 슬라이드도 좋구요. 쪼리는 더 쿨합니다. 왜 쿨하냐면 얄쌍한 쪼리의 짝은 이론적으로 슬림핏이거든요. 확실히 현실과는 다릅니다. 포멀한 베이지 셋업에 캐주얼한 쪼리 쿨하죠. 요즘 핫한 미스매치입니다. 키트니 쪼리는 약간의 포멀함을 줄 수 있는 코디로 좋구요. 밑단이 넓은 와이드 팬츠에도 슬림한 운동화를 신는 추세인데 밑단이 좁은 테이퍼드 팬츠에 슬림한 운동화 당연히 좋고 컨버스는 모든 바지에 잘 어울리는 신발이죠. 와이드 팬츠에는 가느다란 스트랩 샌들도 잘 어울리지만 투박한 샌들 당연히 잘 어울려요. 이론적으로는 투박한 샌들이 정답이죠. 이 코디도 한번 보세요. 밑단이 더 넓은 플레어진에 납작한 쪼리를 신었어요. 이론대로라면 가느다란 스트랩 샌들이나 쪼리는 와이드 팬츠에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취향에 따라 기분에 따라 느낌대로 골라 신으면 되겠습니다. 와이드 팬츠를 발목이 보이게 짧게 입을 때 신발은 네 슬림한 신발입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의 로퍼나 운동화를 신으면 됩니다. 근데 같은 바지를 복숭아뼈 길이랑 아예 길게 입는 거랑 어느 쪽이 더 예쁜가요? 저는 긴 쪽이에요. 발등에서 주름이 생기게 입거나 짧게 입을 거라면 조금 더 짧게 발목 길이로 입어야 예쁩니다. 요즘 핫한 신발이죠. 발레디나 플래쉬나 메리 제인도 짧은 와이드 팬츠와 궁합이 좋아요. 쪼리는 슬림부터 와이드까지 모든 바지에 잘 어울리는 만능템이구요. 반바지에는 어떤 신발이 좋을까요? 다리가 가늘고 발목이 보이니까 당연히 슬림한 신발일 것 같지만 볼까요? 양말에 로퍼를 신어도 좋구요. 굽이 있거나 없는 슬랭백도 좋아요. 역시 트렌디한 발레디나 메리 제인이 많이 보이구요. 통이 넓은 반바지에는 슬림한 쪼리도 좋고 약간 투박한 쪼리도 좋아요. 운동화는 슬림한 선바나 가젤 스타일이 여전히 강세구요. 투박한 스타일도 괜찮아요. 결론은 반바지에는 슬림한 신발, 투박한 신발 둘 다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바지 핏이 넓어질수록 신발도 투박해진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요즘은 와이드 팬츠에도 슬림한 신발을 많이 신더라. 오히려 더 쿨해 보인다. 짧은 와이드나 테이퍼드에는 슬림한 신발이 좋구요. 반바지에는 둘 다 괜찮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지 핏별, 길이별 신발 코디 어떠셨어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신발 코디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공유 많이 해주세요. 제 영상 분석표를 보면 구독을 하지 않고 보는 분들이 70%나 되더라구요. 구독하고 보시면 빠르게 보실 수 있구요.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영상 아래에 채널명 옆에 구독이라고 써져 있으면 구독 안 하신 거구요. 구독 중 이라고 써 있어야 구독 한 거니까 확인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